안녕하세요. 에리스키친 친구분들. 오늘 저는 한국인 스타일 크리스피, 추위 포테이로 팬케이크 레시피입니다. 한국인의 감자채전입니다.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2-3 중간 양념을 준비해주세요. 두개의 양념을 준비해주세요. 다른 양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감자채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감자채전을 잘라야 합니다. 이 레시피에 양념을 잘라야 합니다. 그래서 양념을 잘라야 합니다. 양념을 잘라야 합니다. 소금을 삶아주세요. 소금을 삶아주세요. 5분정도 삶아주세요. 5분정도 삶아주시면 약간의 소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양념을 잘 어울려야 합니다. 양념을 잘 어울려야 합니다. 한국인의 튀김가루, 또한 양념을 넣어주세요. 양념을 넣어주세요. 다시 섞어주세요.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식용유, 식용유, 식용유에 닦아주세요. 이제 양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큰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큰 양념을 섞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양념을 삶아주세요.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여러가지 양념을 만들었고, 어릴수,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오른쪽 양념을, 양념을겠내주세요.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These beautiful crispy golden brown potato patties. You can eat it as a western-style breakfast meal, but if you want to make it taste more like Korean food, sprinkle some finely chopped green onions on top. I love to eat it plain as a snack, or as a side dish with my rice. Please try this recipe someday. If you do, take some pictures and share it with me on Facebook or Instagram. 항상 음식 사진을 볼 수 좋아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! 안녕!